엄마! 엄마! 왜? 아빠 왜 요즘 안 와? 조금만 기다려. 곧 오실 거야. 여보가 죽겠네. 얘! 이러지 말고 나가서 놀아. 응? 아니 얘들이. 나가서 놀아. 네? 참외 10개 하고요. 수박 한 15,000원 정도 하는 거 큰 거 하나 하고 그리고 농말가루 한 봉지요. 음료수는? 맥주, 와인 다 있고. 참, 애들 먹기 아이스크림 좀 사 오세요. 응, 알았어. 언제 와요? 지금 가고 있는 중이야. 어, 저... 그 왜 명함으로 아이스크림 닦았다는 그 여자말이야? 응. 그 명함 다 하려고 왜 그러지 그랬니? 그 벌어들이겠다고. 글쎄, 그럴 등이 없었어. 이 여자가 명함으로 싹싹싹 닦고는 손 안에 구겨놓고는 말이야. 윗도리를 싹 벗으려니까 내 앞에서. 응. 그걸 허리에 싹 두르면서 어? 날 보고 싹 눌두라. 그래. 에이, 그거 잘못 본 거 아니야? 아니야. 뭘 잘못 봐, 얘. 아니, 쌩꾸두 웃었다는 거 말이야. 아니, 그거 웃은 상황이 아니잖아. 글쎄, 아무튼 날 보고 뚫으려니까 그 여자가. 어? 그리고는 싹 돌아서 시원스럽게 걸어가더라고. 엉덩이에 늘어뜨린 카디건을 라풀라풀 하면서. 야, 너 못 봐서 그렇지? 아유, 그냥 그러면? 나이는? 음, 스물 일곱. 이쪽 저쪽. 에이, 그거 유부녀 아니야? 아니야, 무슨 유부녀. 네가 그걸 어떻게 아니? 난 보면 직각 알아. 아이, 참. 에이. 근데 너 왜 자꾸 관심을 갖는 거야? 아니, 아니 네가 자꾸 얘기를 하니까. 어, 그랬나 내가? 아, 얘. 아, 뚜껑 벌어수진 안 하셨잖아. 그래도 잘 익은 거 사다 줘야지. 아유, 참. 이 수박은 이 꼭지를 보고 사는 거야, 꼭지를. 꼭지가 어떻게 해야 되냐? 아,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. 꼭지를 잘 보라던데. 이게 제일 잘 익은 거 같아. 아, 그리고 녹말가루 한 봉지요. 야, 그거 하나 있으면 하나도 안 까먹겠다. 그럼. 어? 여자들은 왜 이런 생각을 못 할까? 맨날 깜빡깜빡하면서. 자기들이 깜빡깜빡하는 거는 흠이 아니고 말이야. 우리가 소소한 기념일 갖다가 하나 잊어버리면은 그냥 섭섭하다고 길길이 뛰지. 그동안 섭섭했던 거 주먹주먹 탁 튀어나온다. 이야, 똑같구나. 애들 먹기 아이스크림. 아이스크림, 아이스크림. 저기다. 응. 야, 어느 거냐? 응? 뭐? 아, 네가 그 여자 바지에 묻힌 게 어느 거야? 내가 아니라 우리 애가 묻혔다. 알았다. 왜? 그쪽 사 사과를 빙지한 그 무언가가 있었다는 감이 오는데. 감은 무슨 감. 누가 애 엄마한테 관심을 가지니? 마리는 그때 귀신집에 들어가 있었다며. 네가 유부녀를 보육받냐, 남자 눈에? 남자는 무슨. 아이고. 야, 남자. 너 아직도 지겹지 않니? 응? 아직은 안 지겹다. 딱 한 놈 빼놓고는. 어, 그래, 그래, 그래. 근데 웬일이야, 당신 오늘. 너무 멋지다. 왜? 원래 멋있는 분이셔. 당신을 위한 차림 아니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. 이거 뭐 하는 거야? 저, 이 사람 아는 사람입니까? 글쎄요. 잠시 모르는 사람 같은데요. 타시죠. 그래요. 그래, 그림은 좀 된다. 어. 너. 아휴. 어머. 야, 뭐 하는 거야? 야, 너 진짜 뭐 하는 거니? 아, 진짜 얘. 아, 참 답하네. 아, 정말 아름답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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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기사. 음악 음악. 부탁해요. 네, 네. 야, 너 볼륨을 좀 키워라. 아휴. 그렇지? 네. 출발. 진짜 좋다. 이 차 오기엔 진짜 좋네요. 아, 그래요? 앞으로 자주 이용하세요. 알겠습니다. 제가 붙여줍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야, 오늘 여기서 저 인터넷에 빠져야 되냐, 직진했느냐 저게, 어? 너 알아서 가, 귀찮게 하지 말고. 야, 너 뭐 하는 거야? 어? 신경 쓸 거 없잖아. 운전이나 잘해. 신경은 해지. 오늘 나한테 신경 좀 쓰네.